김쌤, 새들은 언제 오는 거예요? 햄팡,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러게, 새들이 도착할 때가 다 됐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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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햄팡아, 저기 봐 어디요? 어디? 새가 어딨는데요? 저기, 호수 가운데를 잘 봐봐 설마, 저기 귀다랗고 까만 줄처럼 생긴 게 새라고요? 그래, 저 새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민물감아우지야 어때, 정말 자석처럼 서로 꼭 붙어 다니지? 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린 물 위에서 쉬거나 사냥을 하러 갈 때마다 늘 이렇게 꼭 붙어 다녀 다들 사이가 엄청 좋구나? 맞아 어머, 마침 우리 사냥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아마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래, 좋아 물 속에서 봐봐, 엄청 빨리 움직이네 진짜 신기하다 햄팡아, 민물감아우지는 콧구멍이 없어서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 잠수를 아주 오래오래 할 수 있대 그리고 부리도 길고 뾰족해서 물고기를 한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지 오늘 사냥도 대성공! 어머, 근데 잡은 물고기들을 다 입에 넣을 수 있으려나? 힘쌤! 민물감아우지가 잡은 물고기들을 한 입에 다 먹을 건가 봐요 꼭 혼자 다 먹으려는 것 같지? 사실 민물감아우지는 턱에 주머니가 있어 그래서 잡은 물고기들을 그 턱 주머니에 담아서 새끼들에게 가져다 주려는 거야 턱이 시장 가부니인가 봐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 아가 배고프겠어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 힘쌤! 여기가 집인가봐요 근데 민물감아우지가 진짜 많다 햄팡아, 민물감아우지는 이렇게 한 곳에 둥지를 짓고 다 같이 모여 살기도 한대 얘들아, 오늘 우리 엄마가 맛있는 물고기 잔뜩 잡아오신다고 했다 나도 돼! 물고기 빨리 먹고 싶다 우리 엄마는 언제 오시는 거지? 친구야, 그럼 우리 심심한데 노래 부르면서 기다릴까? 어, 그래, 좋아!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가 있어요! 엄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아가 많이 기다렸지? 물고기 많이 잡아왔으니까 얼른 먹자 냄냄냄냄냄냄냄냄냄 그러게, 정말 화목해 보인다 어? 이제 다 같이 수영하러 가나봐요 어, 재밌겠다 엄마, 저도 이제 다른 형들처럼 멋지게 수영하고 싶어요 우리 아가 다 컸네 조금만 더 발을 빠르게 움직이면 수영 실력이 금방 늘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옳지 옳지 우리 아가, 너무 잘한다 하나, 둘, 하나, 둘 아가 민물 감아오지야 나중엔 엄마처럼 수영도 잘하고 멋지게 사냥도 할 수 있을 거야 햄팡이가 응원할게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어, 그러게 뭔가 엄청 맛있는 냄새가 아, 진짜 맛있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문덕이랑 친구들이 파티를 한다고 하던데 벌써 파티 준비 중인 건가? 어, 정말요? 그럼 햄팡이도 얼른 파티 구경 갈래요 알겠어, 알겠어 우리 햄팡아 네 아, 이 달콤한 냄새는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우리 꼭 확인해보자 네 하하 자, 그럼 다음께 내 친구 문덕이 나와라 팡팡 너희는 알고 있니? 내 친구 문덕이 산들산들 하니 바람 불어오면 깡총깡총 장난꾸러기 키토랑 꼬마 화가 랄랄랄라 초롱이랑 랄랄랄라 하하 꽃꽂이 내 친구 문덕이 똑같이 담아요 와, 컵이 정말 많다 다 하니네 집에 있던 컵이래 내가 컵 모으는 걸 좋아해서 동물 모양 컵도 있네 컵 보니까 주스 마시고 싶다 난 우유 우리 예쁜 컵 골라서 주스 파티 할까? 우와, 예쁘다 그럼 이제 각자 마음에 드는 컵을 하나씩 골라봐 아, 난 이거 어, 난 이거 이건 몬덕이 컵 좋아 조금 이따 만나 알록달록 예쁜 가짜복 깔고서 달그락 예쁜 그릇 예쁜 컵에 달콤한 케이크 달콤한 주스 담아요 따뜻한 햇살 안에 다정한 파티 냠냠 달콤한 소리에 웃음꽃 피고 불짝 뽀로록 뽀로록 행복이 마치죠 와, 모두 멋지게 꾸몄네 파티 기분 나지? 자, 달콤한 주스 파티예요 우와, 신났다 키토 컵, 초롱이 컵, 문덕이 컵 모두 각자 고른 컵 맞지? 안돼 우와, 맛있겠다 아, 모두 멋져 어? 어? 더 크잖아 이러면 키토가 주스를 더 많이 마시는 건데 왜 그래, 초롱아? 응? 나 이 컵 싫어 불공평해 흠 아이고, 참 아까 초롱이 네가 골라놓고선 어휴, 컵이 어쨌다고 어?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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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어? 이 초롱이 컵이 훨씬, 훨씬, 훨씬 기네 어, 역시 초롱이 주스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 아이, 내 주스는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어휴, 아이, 불공평해 초롱이 주스가 제일 많잖아 어? 아, 키토 네 컵이 더 넓잖아 어? 키토 주스가 더 많다고 응 하지만 주스는 똑같이 따랐는걸 어? 컵이 다른데 컵이 다른데 어, 그럼 키토랑 초롱이 컵 바꿀래? 그래 그래, 자꾸 어휴, 그래도 내 컵이 더 예쁜데 그래도 난 이 컵이 더 좋은데 어 안 바꿔 어, 몬덕아 너도 다른 컵 줄까? 어, 난 괜찮아 어, 이제 보니 몬덕이 컵이 제일 커 어 얘들아, 컵 모양은 달라도 주스는 똑같이 따랐어 어? 그래 내가 봐도 주스는 똑같아 보여 아니야 몬덕이 컵이 제일 커 어 어 그릇 모양이 다르네 어떤 그릇이 더 많이 담겼나 알아볼까 오픈 똑같은 그릇에 담으니 높이가 똑같네 그릇 모양은 달라도 똑같이 들어있구나 그런 아무거나 먹어요 자, 잘 봐. 여기 똑같은 모양의 컵에 담아보면 알 수 있겠지? 응! 똑같은 모양의 투명 컵에 주스를 옮겨 볼게. 응! 먼저 초롱이 주스! 자, 내 건 내가 할래. 응, 야. 자, 오. 오, 진짜 똑같네? 오, 진짜네? 오, 정말 컵 모양이 달라도 주스는 똑같이 담았네? 응, 그럼. 키토도 초롱이도 몬덕이도 모두 똑같이 좋아하니까 똑같이 담았지. 아, 그렇구나. 그럼 달콤한 주스 파티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엄마가 내가 갖다 줄게. 깨끗하게 손 씻기. 언제 해야 할까요?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밥 먹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자주자주 손 씻기. 꼭꼭! 꼭꼭! 꼭 기억해! 손 씻기 할 때는 꼭 기억해. 흐른 물에서 손수가 보긋빈으로 손바닥도 손등도 문질문질 손가락 사이사이 엄지 빙글 그냥 손잡고 뽀득뽀득 손톱 썩썩 우리 모든 손 씻기 건강찜기 힘이 심상해요. 꼭꼭꼭꼭 기억해! 꼭꼭꼭꼭 기억해! 손 씻기 할 때는 꼭 기억해! 팡팡!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것도 꼭 기억해! 깨끗한 손 씻기를 잘 지키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꿀꾼! 꿀꾼! 팡팡! 도움ект wahey! 우리 집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하는 대문을 읽어보고 우리들의 놀이 게시판도 꼭 확인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내일 아침 만날 건데 내일 아침 몇 시에? 9시 40분 여름방학에도 우리들의 놀이는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쭈욱! 재밌게 놀아요 놀면 귀가 쑥쑥 놀면 맘도 툭툭 놀면 생각이 반짝 이제부터 시작해요 잠깐 지금부터 우리 아까 이거 알림 바라냈잖아 같은 새끼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저도 아픈 줄 아세요? 왜 이러내는 거예요? 같은 새끼 제가 아빠 인쌤을 밀어내볼게요 인쌤을? 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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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이를 거야? 안녕히 가세요 인쌤 인쌤 친구들이랑 인쌤 안 했는데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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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유치원 신쌤 인쌤 인쌤 王